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맞춰 우리군이 대응훈련에 나섰습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F-35A, F-15K, KF-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현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합참은 우리군의 응징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북한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.